형형진 축의 매불쇼 옛날 이야기 들으러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형진씨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 자리는 미남들만 안내 자리인가봐 곽수산도 앉았거든 모든건 다 예외가 있어요 형 우리 분위기 좀 올리자 끌어올리자 지난 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으러가기 전에 제보를 할게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 김포공항 근처에서 국내 항공사 국제선 기장님을 만났는데 딱 잡아요 저를 잡더니 매불쇼 팬이라고 국제선 기장이 있기 때문에 쭉 비행을 하다보면 내가 착륙할 공항과 통신하는 라인이 있고 공용 오픈라인이 있대요 오픈라인은 지나가는 그 근처에 있는 비행기들과 다 통신 내용이 들린대요 이렇게 근데 동중국해 보면 분쟁지역 이른바 분쟁지역이 있어요 일본명은 생각구열도 중국명은 나우디아오라고 서로 자기 영토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는 비행기 통신을 들었는데 중국 비행기가 한번 분쟁지역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일본 해상자위대가 무선을 친거야 중국 비행기한테 This is Japanese Navy get out 중국 비행기가 뭐라고 들었대요 그분이요 중국 비행기가 Japan has no Navy 일본은 해군이 없다 해군이 없지 않냐 해상자위대잖아요 얘는 Japanese Navy라고 했잖아 그때부터 이 해상자위대가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냥 가죠 왜냐하면 반박하는 순간 일본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 평화헌법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꼭 매불쇼에서 얘기해달라고 아 그분이? 근데 나는 이게 정말 신뢰가 안 가는 게 뭘 신뢰가 안 가? 이분이 여기 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많이 본다 집단으로 와가지고 아우 매불쇼 팬이라고 아 누가 집단이라고 기분 좋잖아 근데 어디 유튜브 나갔는데 그 조회수가 350이야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고 갔는데 거기 한 세대 진행자한테 아유 갔는데 여기 유튜브 팬들이 와가지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누가 집단이야 4명 4명 매트가 똑같아 어딜 가나 그 두 프로그램이야 그 두 프로그램을 본다 그랬어 진짜 형 뻥 좀 하지마 멍 아니라니까 진짜 아이고 CBS 잡지사랑 매불쇼 이거 두 개 본데 그 분이 아 멍 좀 하지마 똑같이 하더라고 똑같이 아니 내가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아이고 아 저 그 대한항공 기장님 지금 보고 계시면 문자 한번 주세요 지금 아 됐어 아 됐다고 아 이거 며칠 전에 김포공항에서 만났잖아 면허증도 없어 그 사람 야 이거 대한항공은 저거로 드네 진짜 아 그러니까 오늘 얘기 그거 할게 요즘 뭐 공산주의 얘기 나오고 아유 시끄러워요 사회주의 얘기 나오고 아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내가 어렵다고 북한 얘기 나오고 하는데 뭐 레닌 나오고 스탈린 나오고 뭐 레닌의 공산당이 아니다 뭐 스탈린의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깔끔하게 좀 쉽게 정리를 쉽게 좀 해줘 봐요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뭐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형진씨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내가 모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뭐에 뭔 차이예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왜 외워야 되지 칼 막스 칼 막스 막시즘 이 사람은 왜 웃겨 자본론을 쓴 이 할배 이 막시즘의 정의에 따르면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된다 자본주의 붕괴될 거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거다 노동자 주인인 세상 근데 이것이 노동자들의 주인이 되는 세상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노동자들 독재가 잠깐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 수단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노동자들의 독재 기간이 필요하다 요게 사회주의예요 요게 사회주의 노동자 독재 노동자 독재 요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요 사회주의를 거치면은 지상 낙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누구나 평등한 패러다이스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공산주의가 현실화된 적이 없어요 없어 네네네 그리고 북한 보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북한은 뭐야? 독재야 그냥? 그냥 깡패 집단이에요 북한은 북한은 3대 세습 탈북자들 증언 들어보면은 김씨 왕조 3대 세습을 하면서 굶어 죽고 뚜둘겨 맞고 죽고 고문한 거 죽고 꽃재비들 피눈물 나는 얘기 들어보면 천벌받을 거예요 진짜 북한은 무슨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를 모르는 얘기예요 안 맞아 북한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세습 독재주의 이 정도로 갈까요? 그냥 깡패 김씨 왕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거칠지 않아? 사실이 그런 거 같아요 아 사실이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를 한 적이 없어 공산주의 아닙니다 네네 평등이 없으니까 거기는 자 그러면 그럼 소련은 어떤 나라고 방금 우리 요즘 국내 뉴스에도 나오는 레닌이라는 사람은 어떤가? 아 레닌 얘기 계속 나오더라 요즘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떤 인물인지 100년 만에 부활했는데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닌 초면이야 초면이죠 인사드려요 빨리요 아니 레닌 얘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어 여기서 1년 전에 했어 맨날 스탈린 얘기만 하고 말이야 어유 했죠 우리? 아 형 빨리 해 알았어 알았어 야 뭘 북한 욕하니까 내가 안절부절해 인마 누가 그래 누가 내가 북한에 얻어보는 게 뭐가 있냐 인마 약간 김일성 젊었을 때는 닮았어 그러고 보니까 좀 있다 이거 아주 그냥 촬영시켜 졸간다 살게 빨리 해요 빨리 시간 없어 난리 나라 하러 하여간 칼 막스가요 유대인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막스는 독일 사람이야?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어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네 근데 어찌어찌해서 영국을 건너갔어 1850년대 영국으로 한번 우리 타이머지 타고 가봅시다 1850년대 어디로 간다고? 영국 영국 간다 갔어요 갔어요 런던이요? 네 갔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은 산업혁명 이후에 최악의 자본주의 사회를 겪고 있었어요 노동자 인권 제로고 아동착취 극악이고 왜냐면 탄광엔 다 아이들이 데보냈어요 봐봐요 왜냐면 이 탄광 몸이 작으니까 막장 사이즈가 작으면 어른들이 못 들어가잖아 저 때 나 태어났으면 평생 일하다 죽었겠다 그렇지 성인이 됐어도 그렇지 그래서 애들 보고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오라고 하고 또 기계도 설국열차 보면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애들 들어가서 고치고 나오라고 올리버 트위스트란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 당시에 딱 소년공들 방직공이야? 어 그러니까 애들 월급도 안 주고 노동착취하고 그냥 밤샘 돌려가지고 일시키고 애들 죽어도 그냥 갖다 버리고 이거를 칼 막스가 본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어가지고 저 방직기 돌리다가 애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죽냐고 막스가 저 현장을 봤구나 다 본 거예요 이거 인간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세상을 이끌 수가 있냐 자본주의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쫙 공부를 하는 거야 칼 막스가 그러면서 내놓은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붕괴한다 이게 계속 가면 이건 지옥이지 이건 지옥이다 언젠가는 붕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는데 잠깐 노동자가 독재를 해야지 자본주의의 물을 싹 뺄 수가 있다 이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파라다에 쓰인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론을 만들어요 이게 이른바 자본론의 책에 나와있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론만 만들어 놓고 칼 막 쓰면 죽어요 자 이제 10년 후 러시아로 가봅시다 10년 후면 언제야? 1800 1860년대 1860 러시아가 당시 유럽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러시아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인데도 아니 대기근이 왔어요 그럼 황제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먹을 농산물을 배고픈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굶어주거라 나는 이거 수출해가지고 수출한 돈 가지고 난 똥똥거리고 살 것이다 한 거예요 저기 폐야 감자라도 좀 줍으시오 너희들한테 줄 감자 없다 이 감자를 다 외국에 수출하라 수출한 거예요 실제로 황제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죽더라도 러시아는 농산품을 수출할 것이다 라는 헛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을 바에는 한번 뒤집어 엎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론은 없냐? 마침 막스 있었잖아 10년 전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이때 봐봐 뭐야 와 그거 열광이 있겠다 그치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열광이야 이거다 그렇지 이거야 그때부터 러시아 농민들이 칼 막스의 자본론을 파기 시작한 거야 그래요 근데 그때 변수가 하나 터져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져버리는데 러일 전쟁에선 누가 이겼죠? 일본 어떻게 알았어? 와 이거 슬퍼인데 슬프다고? 슬퍼 슬퍼 아 슬퍼? 내가 당황스러워 130년 전 얘기 슬퍼가 아니고 슬퍼로 들렸는데 슬퍼 슬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황제 궁전에 가가지고 15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라가 아니라 읍소를 했어 1905년 1월 9일 날 15만 명이 눈을 맞으면서 겨울이잖아 황제 궁합에 행진합니다 15만 명이 황제 폐하 제발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굶어죽습니다 우리 아들이 굶어죽습니다 제발 먹을 거를 주십시오 궁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 1월 9일 눈이 오는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발포하라 발포? 어 자기 국민들을 어 그래서 제발 빵 한 조각만 달라고 하는 국민들을 발포해서 어린이 노인아 여인아과에서 다 쏴 죽여버려요 이게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 이때부터 러시아 국민들이 격분합니다 신인 줄 알았던 우리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뒤집어 엎자 그리고 또 군대도 돌아서는데 군대도 보급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 흑해 앞에 있는 흑해에 있는 포템킨이라는 러시아 최고의 전함이 있었거든요 배급이 나왔는데 배급에 음식 안에 구더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 수병들이 저기요 지금 밥 안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병사들 밥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욱식 같으면 먹을 거 이거?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장군이 먹으라고 얘기한 전화를? 구더기 건져내요 먹으라고 아 진짜 건조죽이라도 하지 뭐라고? 아 그래서 군대들도 민중들의 편에 서요 안 되겠다 이걸 먹을 거라고 주냐 그래서 황제 물러나라 황제 물러나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요 발포 이후에 러시아 황제가 나는 안 물러나지만 중간쯤에서 타협하자 의회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투표해가지고 의원 뽑아서 의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중간 타협을 봐요 민중들도 오케이 이 정도면 타협은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 근데 여기서 두 패가 갈려요 노동자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황제를 끌어내리고 맞아 항상 그래 항상 어디가 또 그랬어? 아니 그거는 진짜로 원전야 그렇지 방식론으로 방법론으로 관리지 지금 당장 황제를 끌어내리고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자 라는 파와 강경파 야야 이보시오 너무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부러질 테니까 쉽게 쉽게 스텝 바이 스텝 원칙적으로 합시다 온건파 온건파 급진파와 온건파는 나눠요 넌 어디로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나는 급진파죠 너 급진파요? 진짜로 급진파 진짜? 왜왜왜? 비어있는 자리면 딱 나가 치고 가는 스타일이지 죽을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꼭 이런 거 자기가 전혀 관련 없는 일에는 아주 용맹이에요 이런 애들이 옆 나라로 이민가잖아요 현실에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혹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천봉에서죠 급진파? 어디에? 어디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쓱 관망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우세인가 다취 같은 짓자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황제 끌어내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자 라는 급진파 이름이 볼셰비키라고 해요 볼셰비키가 강경파야? 볼셰비키가 러시아어로 다수란 말이거든요 다수 거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디가 다수인지 말한다고 했지 볼셰비키 다수 여보세요 좀 우리 살살 합시다 스텝 바이 스텝 절차가 있는 거 아니요 를 맨셰비키라고 맨셰비키 우리가 온건파 소수파 소수파 맨셰비키 내가 아까 설명해줬잖아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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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어디가 세면에서 동시에 똑같은 얘기하면서 지금 어디가 다수인지수 보라고 했지 이 맨셰비키랑 볼셰비키가 약간 서로 갈등을 벌어요 우리 주도로 혁명한다 이거 보셔 좀 샤살아 합시다 이런 가운데 또 변수가 또 터져 또 터져 뭐냐면 1914년에 1차 세계대는 터지네 러시아와 독일이 붙어버리는데 전쟁 나니까 국내에서 싸우던 볼셰비키랑 맨셰비키가 잠깐만 우리 합치자 합치자 일단 밖이랑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싸우고 보자 잠깐만 우리 총 놓고 밖에서 하나로 싸우자 해요 으쌰으쌰해서 처음에 잘 싸워 잘 싸웠는데 또 변수가 등장을 해 또 변수 있어 당시 러시아 황제의 이름이 니콜라이 2세라는 찐따였는데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할 때 즉위 첫 그 공식 멘트가 뭔지 알아요? 황제가 즉위했어요 니콜라이 2세가요 즉위 첫 공식 멘트가 뭐예요?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자신 없다?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올랐는데 첫 멘트가 첫 멘트가 날 준비 안 됐다 우리 국방부 장관 결제할 때 자신 없이 했다고 했잖아 비슷하네요 뭘 끌어들냐 야 그게 역사학자가 태도냐?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놈이?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 스토리텔러예요 니콜라이 2세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자신 없다 갑자기 니콜라이 2세 옆에 약간 요승이 한 명 있었어요 요승 요승이 라스푸틴 들어봤죠? 라스푸틴은 그 저기 요거 30대죠 이거 이거 형진씨 모르죠 이거? 몰라요 몰라요 지금도 방문관에 있어요 라스푸틴 난 그것만 생각나 라스푸틴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난 그것만 생각나 라스푸틴 그게 왜 라스푸틴 라스푸틴이 제가 점을 보니까 니콜라이 2세 황제시여 지금 여기서 궁에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군 총사령관으로 전선에 나가십시오 폐하가 된 거야 국정농단이지 들었어 내가 정말 전선에 나가서 싸우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오 라스푸틴 나가십시오 궁착 궁착 말 듣고 나가요 신의 뜻이라고 하니 지금이 직접 가서 군대를 내가 통치서 궁에 황제가 없어요 궁에는 황우가 알렉산드라라는 황우가 있었거든 라스푸틴과 황우가 짝짝꿍이 돼서 국정을 말아먹는 거야 왜 그렇게 쳐다봐? 그래서 내가 이것만 생각나는구나 나라를 둘이 말아먹는 거예요 요승 라스푸틴이랑 황제 부인이랑 황제가 없는 사이에 잤어 근데 둘이? 잤다는 설이 있어요 아 잤어 그래서 궁에 있는 모든 황족 여인들이 라스푸틴만 보면은 그냥 졸졸 따라다녔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것만 생각나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순진하네 연애 안 해봤죠? 연애 안 해봤죠? 연애 안 해봤죠?를 나한테 물어봤어요? 하하하하하하 연애 안 해봤지 왜냐면 남자의 매력은 그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형님 동의하죠? 동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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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그거 다 요만한 애들이 하는 얘기야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하여튼 네 국정농단 일으킵니다 그때 야 합쳤던 볼셰비키와 맨시베키가 다 갈랐어요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엉망이다 지금 국정농단이 나라골이 지금 저골로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지금 전쟁이면 뭐 시기간에 국내 정세가 뒤집어 엎자 먼저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단 국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응 해서 총뿌리를 국내로 돌려요 돌렸어 그러면 전쟁 중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황후가 저것들 라스푸틴이 저것들이 까불고 있다 어디 감히 나한테 덤비냐 나의 황실 군대들이여 가가지고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라 라고 진압 부대를 보내요 아휴 엉망이다 진짜 엉망이다 그때 결정적으로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1917년 2월에 러시아의 어머니들이 들고 있나요 왜냐면 다 죽는 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엄마부대가 어? 모든 걸 다 정치화 시켜 아니 왜 출마하나봐 엄마부대 엄마부대가 우리 아들들이 죽잖아 지금 그래서 시위를 해요 우리 아들들을 죽이지 마라 아들들을 죽이지 마라 아니 그 러시아 황실에서 그러면 아들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야 될 건데 군대를 또 출동시켜요 저 엄마들 다 죽이라고 아휴 아 여기 완전 엉망이네 개판이야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에 기록에 따르면 군대가 엄마부대를 죽이려 엄마부대라고는 이상하다 하지 말자 어머니들 시위한 어머니들을 진압 총기로 진압하기 위해서 가요 아이고 엄마 비극이다 진짜 뭐하세요 여기 엄마 아들아 거기서 뭐해 장교가 뒤에서 이 새끼들아 빨리 쏘라고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께서 장교를 쏠 것 같은데 그치 딱 그렇게 됐어 장교가 권총 뽑아버드려요 지금 당장 안 쏘면 항명죄로 집결 처분하겠다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총불을 돌려요 이 새끼 미쳤냐 장교한테 엄마를 쏘라고 야 한 놈이 장교를 쏘니까 다 돌려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른바 러시아 혁명이 시작돼요 아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이 황제 쫓겨나요 니콜라이세 쫓겨나고 싹 다 쫓겨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혁명은 볼셰비키가 일으켰잖아요 노동자 농민들이 근데 그 단맛은 부르조어와 원래 있던 왕족과 기득권층이 싹 가져가요 항상 그렇구나 항상 그래 역사 그래 그러면서 그 당시 볼셰비키를 이끌고 있던 사람 이름이 러니니예요 볼셰비키의 수장이 러니니야 러니니야 거기서 나온구나 러니니는 뭐야 직업이 혁명가예요 그냥 혁명가야 좋아하는 체계바라 있죠 어 체계바라와 똑같은 혁명가야 와 혁명가야 그냥 직업이 그러니까 약간 러니니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러니니 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체계바라 같이 정말 순수하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을 한 거예요 다 때릴 필요 없다 왕족 다 끌어내리고 부르조아 땅 다 뺏고 재산 다 뺏고 노동자 농민에게 다 무상 분배하자 이거예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 모셰비키 혁명을 했는데 어 왕족과 부르조아가 지금 곧 황제가 없어진 빈 공간을 차지해서 딱 정권을 잡아버렸네 아휴 안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이게 지금 2월이었잖아요 1917년 2월 10월에 모든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소비에트가 뭐냐면 러시아어로 모임 회의거든요 농민들 노동자들 회의 모임을 소비에트라고요 모든 결정은 소비에트들이 한다 그리고 모든 러시아의 운명은 소비에트가 결정한다 10월에 지금 왕당파와 부르조아가 정령하고 있는 의회를 박살내자 해서 몰려가서 왕당파 부르조아 다 끌어내리고 경찰서 습격하고 관공서 습격하고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켜요 아 성공했구나 했는데 이것들이 안 죽어 끌려 나갔던 왕당파 기득권 부르조아들이 어이구 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끌려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죽을 거 같냐? 짜키스트랑 한판 붙자! 야! 끌려 나간 우리 저기 부르조아들 자본가들 왕족들 뭐 귀족들 다 모여 모인 다음에 저 노동자 농민들 레닌이 이끌고 있는 저 노동자들 저거 기름때 묻은 애들이랑 한판 붙자! 러시아 최후의 내전인 적백 내전이 일어나요 적은 레드는 볼셰비키 백은 방금 말씀드렸던 끌어내려진 부르조아 자본가와 왕족들 누가 얘기했을까요? 적백 대전에서 적백 대전이고 아니 적백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적은 적? 적? 적 욱씨는? 저는 관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년 전에 일어난 일어나도 관망을 조직력을 못 따라간거에요 볼셰비키의 백이 깨져버려 박살나버려 적이 이겼군요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혁명에서 승리한 레닌이 드디어 인류 최초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국가가 건설됐다 선언을 해요 우리 주변인 나라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싶은 나라들 모여라 그래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회의의 연합체인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자 줄여가지고 소련을 만들자 소비에트 연방 1922년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레닌의 소련이랑 그 이후에 스탈린의 소련은 달라요 스탈린의 소련은 스탈린은 정말 미친 독재자에요 착각하시면 안돼 이거 레닌이 만들었던 소련은 물론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소련 붕괴되면서 이상은 좋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게 증명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해보자 사회주의 해보자는건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형 지금 안그래도 댓글에 저것도 공산주의 미화시킨다고 난리야 내가? 형한테 봐봐요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진짜 미워하고 결론 났잖아 역사적으로 설명 안해도 돼 형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애들은 꿈꾸는 애들이에요 진짜 실패했어요 이건 증명된거야 알았어 근데 형 미워한다는건 스펙트니까 내가 전해주는거야 난 이거 딱 얘기했겠어 형 설명하면 체제 경쟁에서 졌잖아 체제 경쟁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한번도 탄생한 적이 없다고 알았어 왜 착각을 하시나 알았어 저는 북한을 그 누구보다도 미워해요 진짜 천벌만 사람들이야 형 아무튼 북한 가래 뭐 그냥 난 전해주는거야 그래서 레닌이 공산주의랑 스탈린은 전혀 다르다 북한 김씨 왕족 죽어 아이 그래 그만해 알았어 하여간 봐봐 레닌이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자 우리 3.1운동이 언제 내놨죠? 그거는 내가 알고 언제?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지않고 몇년도 몇년도 멋지게 한번 가봐 멋지게 가봐 천구배 천구배 식구배 식구배 정답 정답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 이거 밤새잖아 진짜 유식하다 와 유식하다 형신씨도 아셨죠? 근데 몇 월 며칠인지를 몰라지 3일인가? 그냥 재미없대 그만 빨리 가 알았어 3.1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란 미국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어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식민 국가들은 이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예요 네 근데 이게요 승전국에는 해당이 안 돼요 당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트리크 지금의 터키죠 트리키에 패전국 식민지들은 알아서 독립하고 패전한 국가들은 다 망해라 이거였거든요 승전국 식민지는 포함이 안 돼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 스스로 문명을 결정하십시오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됩니다 우리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안 돼요 놀랍게도 일본은 1차 대전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포함이 안 돼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승전국의 일본이든지 이런 승전국의 식민지 국민들이 굉장히 낙담을 해요 미국이 우리를 뒤통수 쳤다 민족 자결주의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아니야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때 내린이 얘기합니다 소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소련의 건국 목표가 이거였어요 제국주의 붕괴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모든 식민지는 다 악이다 식민지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때문에 실망한 식민지 국가 주민 국민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내가 독립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가 우리한테 와라 1922년 소련 건국한 그 해예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때 홍범드 장군이 레닌을 그때 만난 거야 이번에 나왔잖아요 직업, 의병, 독립을 위해서 고려동기 홍범드 장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읽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 소식이요 1922년은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그나마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첫 국가가 탄생을 했어 그 해 근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독립 자금 주겠다 독립 지원해 주겠다 모여가지고 회의 한 번 하자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이후에 이른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스탈린의 독재 이거와 소련과 우리가 지금 1922년도에 소련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름만 같이 완전히 달라요 이름을 바꿔야겠다 뭐라고? 그러니까 오염수를 이름 바꿀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바꿔야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30분 이 방송 이것만 들어도 대충 뭔가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소신바러 반정부 내가 언제 반정부랬어? 정부나 국방부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소신바러 아뇨아뇨아뇨 대박 오 그 발언은 방금 최욱과 정윤진이었습니다 놀랬네 저요 홍산 전체주의 세력 그냥 가요 누가 그래? 난 그런 소리 안 했어 공부 좀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용산에 전달하면 되지? 공부 좀 하셔 아니라니까 가요 빨리 형 용산 공부 좀 해라 멋진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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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